프라모델, 프라스틱 모델을 조립하고 수집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프라모델을 즐깁니다. 취미활동, 프라모델 조립은 창의적인 취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완성된 모델을 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테일과 완성도, 프라모델은 디테일이 매우 정교하여 완성된 모델이 실제 물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정밀한 작업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과정은 집중력을 요구하므로 일상에 스트레스를 잊고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수집욕구 충족,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한정판 모델이나 특별한 에디션을 모으는 것은 수집가들에게 큰 만족을 줍니다. 창의력과 기술 향상, 프라모델 조립은 손재조와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도색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와 커뮤니티, 프라모델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프라모델을 즐기고 있습니다. 공유와 커뮤니티 공유와 커뮤니티 공유와 커뮤니티